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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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먹겠습니다 이거는 나물인데 나물 오늘 주문 시켰더니 나물이 왔네 나물 청국장이 엄청 맛있어 나물이 너무 맛있어 오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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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국장을 할머니한테 샀더니 엄청 맛있네 오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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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깻잎무침인데 난 처음 먹어보는 상당히 맛있네요 그냥 깻잎 깻잎 짱 맞추고 깻잎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톨스 박스는 테두를 넣었니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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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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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후 맛있게 먹었어 이렇게 먹던 저렇게 먹던 맛있게 먹으면 되는거지 뭐 그래픈가 해야지 또